사이를 돌려오겠습니다 1칸 1, 2, 3 튜터 추천 맞지 않았어 이번 주 미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끝나고 나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필리핀 음식 다초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1, 2, 3, 2, 3 2, 3, 2, 3 튜터에게 추천받은 맛집에 왔습니다 1, 2, 3 2, 3 진짜? 너무 맛있어 진짜? 이거 먹을까? 합초이 먹방 아 이거 먹자 배지껍데기 시기 싫어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 2 3 2 2 3 3 3 2 2 3 2 3 3 3 3 4 3 4 4 4 4 5 5 5 5 5 K-Dramas K-Dramas 명대사 듣기 K-Dramas K-Dramas 명대사 말하기 K-Dramas K-Dramas 명대사 말하기 K-Dram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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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4周차 4칸 밖에 안 남았어 K-Dramas 한이라도 자리해 돌려주세요 O 아 황금열쇠다 아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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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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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어? 만족했나요? 네 첫번째로 1위 안녕